네 바로 한류 한복 패션쇼인데요 전통 한복과 퓨전 한복의 콜라보레이션 우리의 한복을 널리 알리시는 이선영 디자이너께서 한빛단과 함께 멋지고 아름다운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it is a 한류 한복 패션쇼 presented by a famous designer called 이선영 and 한빛단 group 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스타성이 공존하는 수원에서 전통복과 한류 그 멋진 콜라보의 감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The collaboration of traditional 한복 and 한류 depicts the past, future and stardom of the city of 수원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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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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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